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끼리 뜻깊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역사적인 장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20년 만에 용산 미군기지 일부가 용산어린이정원으로 개방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4일 오후 2시부터 용산공원 부지중 30만 제곱미터가 용산어린이정원으로 개방됩니다. 이번에 개방된 기지는 1904년 한일의 정서 체결 이후 120년 만에 국민의 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용산기지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주둔 후 미군기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지 반환과 함께 용산공원 조성이 예정되어 지난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진행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장군 숙소 지역은 붉은색 지붕의 단층 단독주택과 나무 전신주가 이국적인 풍경을 뽐낸 미군 장군들의 거주지입니다. 또한 홍보 전시관과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휴게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도 볼 수 있는 미팔군 클럽에서도 전시됩니다. 잔디마당 전망헌덕은 과거 미군 야구장 7만 제곱미터 부지를 도심 속 녹지로 조성하여 플라타너스 가로수길과 들꽃 산책로도 마련되었습니다. 전망헌덕에서는 반환 부지 전체 풍경과 함께 대통령실, 남산 등 주변 명소도 볼 수 있으며 만 12세 이하 어린이 전용 야구장과 축구장도 있습니다. 무료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함께 환경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안전사항을 확인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15 이상 흙을 덮은 후 잔디나 꽃을 심거나 매트 자갈밭을 설치해 기존 토양과의 접촉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지상유류 저장고 등 안전에 문제가 될 요소는 사전에 제거하였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지 완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양오염 제거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국내 외 사례에서 검증된 유효한 안전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완전 반환 이후 토양오염 정화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은 임시개방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임시개방은 용산공원 역사에서 지난 2003년 미군기지 반환 합의 후 이루어진 가장 큰 진전입니다. 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며 미래세대가 주인이 되는 공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사전 예약을 통해 입장할 수 있으며 예약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 접수 후 즉시 입장이 가능합니다. 내국인은 방문 5일 전 외국인은 방문 10일 전까지 예약해야 합니다.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댁래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목뉴스였습니다.